행운의 여신이 내게 미소를 짓는 건 가리고 있어 안 박은 척 야 가리고 있어 가리고 있어 너 유령부 있지 않으니 통화 못한다 우리 그라든이 감사해요 죽지는 않겠는데 침착하게 전면 안패스 오케 게이드 침착하게 전면 안쓰면 보겸의 센스 아 저 CS 먹었어야 되는데 그만 좀 때려라 시발람들아 평타한데도 없고 저만 걸었으면 나 죽었어 진짜 거짓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맵리딩 저렇게 해줘도 시발랄게 던지버리네 에 던진다 쓰레시 뭐하냐 아 예 좇아 거 sel 저거ivable 앤 아무도 없대 아니면 뭐하냐 방생할 수 있는데 fearless 던글쳐 던지되어 이릴려 니네 부춰보 정도라 나닐 같네 이런 아닌거 같은데요 저 뭐 nucleus 뭐지? 방금 뭐했냐? 방금 수영할거 같은데? 방금 뭐했지? 아 나 못봤어요 이거 예 저기 못봤어요 근데 이걸? 크림 인쇄 백도어가? 근데 이게 고패 설계였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내가 일부러 던진 이유 일부러 던졌던 이유 시간 끌려 저기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다 던져라 10마로 던져라 다 던져라 다 던져라 다 던져라 다 던져줘 안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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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캣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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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먹네 씨발 와아 존다 대박이구요 전설은 지금부터다 간다 류앱 인생게임 캣틀 노사람 씹 노사람 아 얘도 노사람 가서 던져버리기 던져버리기 다 던지기 그냥 던지기 애들 그냥 던져버리기 씨발 걷어차버리기 드린다며 던져버리기 다 던져버리기 아 궁타고 갈부타고 아 씨발 까비다 이거 아 나 3번 다 안된다 던졌으면 최소 내가 보기에는 쌍둥이 타고 날렸어 진짜로 끝내준 못했어도 쿵 보타가 나갔어요 진짜 거짓말 욕없어요 미세요 개새끼야 밀어 이씨발라마나 채팅놈 좋은말하니까 미친새끼야 바로 버프있고 버프있고 3대5 3대5자랑 왜 안밀어요 답답한 딩게임들아 3대5인데 미드 안미는 센스 극혐승 이거 미세요 틀린다미언니 저거 안미면 진짜 미어할거야 빨리 밀어라잉 존나팍치네 진짜 아니 근데 존나엄청해 진짜 게임하는거 운이형 개 극혐이야 이거 빠지고 욕먹으면 돼요 우리가 됐어요 무리노노 무리노노 제발 무리노노 제발 개트룡 제발 개트룡 다 나와요 여기서 또 원들 짤리면서 산으로 가는거 진짜 싫습니다 용으로 뛰세요 아니 제발 부탁이니까 거기서 더 대체하다가 초가스한테 맞고 뒤지지마시고 빼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아아 어떻게 끝냅니까 초가스 나오고 못살각인데 아아 진짜 이 물을 극혐 트린다미언니 또 집어던져버리기 가지마 그냥 가지마 버려버려 바른바구 들고있어 버려 제발 또 던지네 애들 또 도와줄라 하네 저거를 트린다미언니 하드스그로잉하고 근데 문제는 개트룡 도와주려고 가고 있네 극혐 구울 켜봐요 딱 일단은 구울 켜봐요 누가 몰려오고 있는지 일단 트린형 일단 미니언이 없어서 끝내지 못해요 자 형정심 아니 여기서 짤리면 안돼요 주더라도 짤리면 안돼 주더라도 짤리면 안돼요 랭가 곧 돌고 있으니까 주더라도 짤리면 안됩니다 랭가 돌고 있으니까 어차피 쟤들 집에 가요 제발 부탁이니까요 랭가가 백도 가고 있으니까 제발 침착하면 됩니다 이깁니다 알리 원딜만 지키면 돼요 원딜만 이러니까 병신이야 아니면 스트레카앗테들은 사람 아니고 지키면 이겨요 지키면 이겨요 랭가 캐리 고패시 캐리 우더 캐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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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기 캐리 라고 하는 애들 진짜 노양심인 애들 진짜로 이거 자기 캐리 라고 하는 애들 진짜 영심 없는 애들 흡회 친절한 박자 어 이거 자기 캐리 라고 하는 애들 진짜 양심 없는 애들 극혐 하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아